안녕하세요. 우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올해 처음 있는 일반 행정직 시험이었는데 다들 고생하셨고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죠? 그래서 결과 나올 때까지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 항상 기대를 하고 긍정적으로 계시길 바라겠고 또 이제 지방직이 아직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혹시 행여나 못 본 분들이 있더라도 지방직을 향해서 또 달려가야겠죠? 그래서 지금 또 시험이 어떻게 보면 끝난 게 아니잖아. 끝난 게 아니니까 국가직에서 좀 교훈을 얻었겠죠? 교훈을 얻고 지방직에 또 잘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총평. 총평을 해보자면 좀 샘이 이런 말을 하기 그런데 졸라 쉬웠다. 너무 쉬웠다. 총평. 그래서 샘이 공무원 강사를 한 13년 했어요. 13년 했는데 13년 국가직 시험 문제 중에서 국가직 강사 중에서 제일 쉬웠어요. 너무 쉬웠다. 그래서 거의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부한 분이랑 공부 안 한 분을 어느 정도 좀 차이를 둬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그 차이들을 줄 수 없게끔 너무 쉽게 출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샘이 생각에는 그래. 샘이 솔직히 거의 다 적중을 다 시켰잖아요. 저희들 뭐 저번 주에 했던 거 다 나왔죠? 그렇지 않냐? 거의 뭐 적중을 다 시켜가지고 샘이 나온다고 하는 거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샘이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적중을 다 시켰으니까 뭐 이것저것저것 나올 것 같다. 다 나왔잖아. 다 나왔으니까 쟤이 봤을 때는 뭐 쉽게 느껴진 거야. 이게 난이도도 되게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 누가 실수를 덜 했느냐. 근데 실수할 수 있는 것도 없을 것 같아. 뭐 그 정도로 뭐 트릭도 없었고 쉬운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왜 쉽게 냈을까요? 왜 이렇게 쉽게 냈을까? 눈치 본 거야. 정부가. 정부가 왜 눈치 봤죠? 최근에 대선에서 패배했잖아. 대선. 대선에서 패배했잖아. 대선. 정부가 패배했죠. 문재인 정부가 패배했잖아. 패배했는데 20대들이죠. 20대들. 20대들 표가 왔다 갔다 했잖아. 이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20대들 여론. 이대남 이대녀들의 여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지금 어렵게 내봐. 그러면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6월 달에 총선 있죠? 6월 총선에 영향을 줄 거야. 만약에 어렵게 내면 또 20대들이 분노하겠죠. 와 문재인 정부 막 왜 이렇게 또 말도 안 되게 시험을 어렵게 내. 공정하지 못하다. 있죠? 우리가 준비한 만큼 성적을 내게 해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내가지고 공정하지 못했다. 이야기 나와봐. 그럼 총선 때 또 어떻게 되겠어? 6월 총선 때. 또 야당이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눈치를 열라본 거야. 그래서 아마 명령을 해줬을 거야. 최대한 쉽게 내라. 그래서 쌤은 이렇게 역대급으로 쉽게 나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즉 정치적인 이유가 너무 셌던 거야. 그럼 사실 누가 피해받아요?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겠지. 난이도 조절을 잘해야잖아. 난이도 조절을 잘해야죠. 그래서 난이도 공부 한 만큼 점수를 나오게 해야잖아. 그런데 공부를 덜해도 점수를 잘 나오게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실패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눈치 보는 게 안 돼.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공부를 오래 했던 분이나 좀 적게 했던 분이나 점수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공정한가요?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잘못된 시험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뭐 솔직한 발언이지. 솔직한 거야. 이것보다 좀 난이도를 높였어야죠. 높여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한 분들 점수 나오고 좀 덜한 분들은 덜 나오게 했어야지. 공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없었고 거의 뭐 순삭이죠. 한 문제 한 5초? 한 문제 5초면 풀지 않습니까? 5초? 해서 도합 한 2분이면 풀 수 있는 문제? 약간 2, 3분이면 풀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번. 초기 국가 묻죠. 1번. 다음 풍수에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을 고른 것은 가족이 죽이면 시체를 감회장했다. 나중에 그 뼈를 줄여서 가족 공동묘에 묻었다. 옥저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무조건 옥저 아니면 동해를 했죠.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들이 국가재 마지막 선생님이 문제풀이 했었잖아요. 문제 많이 나왔어요. 비슷한 게 많이 나왔죠. 그거 대표적인 게 선생님이 6번에 발에 무악 나올 것 같다고 하죠. 발에 무악 나올 것 같다고 했잖아. 문항 안 나오고 딱 무악 나왔죠. 놀라웠지 않아요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현상훈 선생님이 이거 나올 것 같다.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승정원 낼 거라고 했죠. 승정원. 승정원 나왔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문제는 쉬웠지만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거 거의 다 적중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했던 대로 나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 잘 들으세요. 선생님 말 잘 들면 역시 효율적으로 공부가 되는 거죠. 선생님이 항상 쓸데없는 거 안 하잖아. 나올 거 위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솔직히 좀 헷갈렸을 문제가 뭐야? 10번. 10번이 좀 헷갈렸을 거야. 그렇죠? 10번. 이거 딱 보니까 한전제 같죠. 한전제. 그런데 이익도 한전제가 있고 박지원도 한전제가 있잖아. 그럼 선생님이 뭐 하라고 했어요? 3번 하라고 하잖아. 그렇죠? 이익이 중요해. 박지원이 중요해. 박지원이 더 중요하잖아. 요즘 대장은 박지원 박재갈 했잖아. 선생님이 헷갈리면 또 뒤로 가라고 하고. 3번. 헷갈릴 때 선생님이 찍기도 다 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눈빛을 보니까 눈은 틀린 것 같은데. 선생님이 찍으라 한 대로 찍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주에 뭐라고 했어요? 천창원에 복종하라 했잖아. 선생님이 찍으라 한 대로 찍어라. 그럼 다 맞혔을 거야 이게. 그래서 시험장 가면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 헷갈린 게 있어요. 그때 찍어야 되는데 잘 찍는 것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국가지 시험 문제 풀면서 현창원 선생님 내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현창원 선생님 말 잘 들어야겠다. 그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가보죠. 그래서 옥조죠 옥조. 가족공도면 1번이죠. 민며느리지 아니겠습니까? 옥조.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2번. 유네스코 세계유산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나온다고 제가 한국의 소원이나 한국의 산지승원을 엄청 했어요. 산지승원을. 산국의 산지승원이나 한국의 소원. 그런데 얘네들이 나오면 어려웠을 것 같죠. 그런데 쉽게 내버렸네 그냥. 쉽게 내버린 거야. 어려웠으면 분명히 소원이나 산지승원이었을 거야. 쉽게 내가지고 답은 3번이죠. 3번. 부여죠 부여. 부여 능산리고분의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있다. 우리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바로 백제초기죠. 백제초기 한성의 한성의 석청동고분 있잖아. 석청동고분. 한성식이 석청동고분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 아니겠어요? 계단식 얘가 얘가 계단식 돌무지 무덤으로 고구려 초기 묘제와 똑같잖아요. 그래서 백제의 건국 세력이 고구려 유의민들이 내려와서 세웠다. 백제의 건국 계통을 알려주는 무덤이 석청동고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웅진 시기. 웅진 시기. 사비 시기가 있는데 사비 시기가 이제 능산리고분 있잖아요. 능산리고분에는 굴식, 돌방, 무덤밖에 없죠. 굴식, 돌방, 무덤밖에 없죠. 그래서 국가지기 여러분들 무덤 좋아한다고 했죠. 무덤. 무덤을 냈네. 되게 쉽게 냈어요. 그리고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무덤을 섞어냈는데 너무 기초적인 문제였다. 가 되겠습니다. 틀릴 수가 없었죠. 나머지 뭐 설명할 수가 없어. 너무 쉬웠어요. 이거 3번. 조선시대 관청 물어봤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얘기 했어요. 청와대가 문제다. 저번 주 기억나죠. 청와대가 구중군걸에 숨어 있으면서 청와대놈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문제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려고 한다. 그래서 청와대를 물어볼 것이다. 나가면 선생님이 승정원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경하심이 거려면 들 승정원 나을 것 같다. 딱 승정원 냈네. 답은 4번이죠. 4번. 승정원. 구강의 명령을 출라받다. 가 되겠죠. 그래서 뭐 사실 뭐 너무 쉽죠. 너무 쉽죠. 1번. 교지 작성은 예문관. 사관원은 간쟁기구. 한성부는 서울시청. 시정기는 춘추관. 3번. 춘추관이 역사편찬. 시정기 편찬. 외교문서는 승문원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가에 대한 소명 고른 것은 국가직이 임시정부를 좋아해요. 임시정부. 작년에 임시정부 국민대표 대회를 냈죠. 작년에 임시정부 국민대표 대회를 냈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역시 또 임시정부를 냈는데 너무 쉽게 냈다. 가에 대한 소명 고른 것은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연통제가 있었잖아요.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행정조직망이었죠. 그래서 임시정부 물어왔다. 뒤에 밑에 안 읽어봐도 되죠. 연통제 보면 바로 임시정부잖아요. 답은 1번이죠. 임시정부가 상해로 갔죠. 임시정부가 왜 상해로 갔죠. 외교활동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임시정부 초기는 외교활동 했고 대표적인 외교활동이 미국의 구미위원부 설치한 거 아니겠어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은 임병찬. 대한독립의 묵음부. 3번은 정밀이병대죠. 13도 창의군. 4번. 대한민국의 신부. 배들이 만들었다. 신민회의 기관지가 되겠죠. 5번. 가나 승려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중국에 돌아와서 부석사는 의상이죠. 의상. 나. 진골귀족 출신으로 대국통이 임명됐다. 승려들 대통령. 자장이죠. 황용사 구청목탑 자장. 1번. 모든 것은 한마음. 일심은 원여죠. 2번이 답이다. 의상이 화엄을 쓴 법계도를 저술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기초적인 문제죠. 3번은 해초. 4번은 의천이 되겠죠. 6번. 가왕에 대한 소명 고른 것은 당현정 개원 7년에 대조영이 죽으니 그 나라의 사사로의 시유를 올려 고왕이라 했다. 대조영의 아들이 바로 대부의 무왕 아니겠습니까. 무왕. 그래서 무왕을 울었다. 원래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은 무조건 문왕이었어요. 무조건 문왕. 선생님이 이제 문재인은 끝났다. 무왕을 낼 것이다. 라고 강력히 얘기했잖아요. 무왕 낼 것이다. 바로 무왕 됐네요. 무왕. 그래서 무왕이 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무왕의 연호가 이난이었죠. 왕들의 연호들 잘 외워두라고 했죠. 이난. 그래서 무왕 하면 바로 장문유 장군시켜서 등주를 쳤다. 이게 뭐 답이 될 거라고 딱 저번주에 예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나올 것이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1번. 수도를 중상동. 중상동. 중경에서 상경 문왕이죠. 그리고 동경에서 또 상경은 또 성왕이 있죠. 성왕. 그렇죠. 이건 뭐 문왕도 되고 성왕도 되네요. 2번은 선왕이죠. 선왕. 4번은 고왕. 대조왕이 되겠네요. 7번. 가라구강 때에 있었던 사건 묻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법전인 경국대전. 이것도 문제 냈었는데 저번주에. 기억나시죠. 그래서 샘이 세조 물어보면서 이사를 냈잖아. 세조 때 편찬 시작했다. 그래서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조선후기 영조가 속대전 편찬했죠. 그래서 나는 영조. 그리고 다 정조가 대전 동편. 그리고 라 고종 때 대전 회통이 되겠죠. 그래서 법전들을 왕과 연결시키는 문제. 구강의 업종 문제가 되겠죠. 1번. 혼문관 설치는 성종이 되겠죠. 맞죠. 2번. 2번. 영조가 서원을 300개 정리했죠. 맞죠. 3번.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 무덤을 수원화성으로 옮겼죠. 맞죠. 답은 4번이다. 3정, 2정, 청은 철종이죠. 철종. 철종. 그래서 3정, 2정, 청도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저희들 막 순조랑 철종 바깥치기 할 수 있다 해서 철종 때 사건들을 정리한 적이 있잖아요. 철종 때. 3정, 2정, 청 설치했다가 되겠습니다. 철종 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이거는 중종 때 조광주 나왔어요. 조광주가 개혁 정치하다가 결국에는 너무 급진적인 개혁 조치에 부담을 끼워 조광주를 제거한 사건, 기묘사화 아니겠습니까? 눈물이 난다. 이거는 뭐 그냥 뭐 주 문제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공무원 강사하면서 이런 문제는 처음 보는 것 같아. 너무 쉬운 문제. 너무 쉬운 문제인 것 같아. 이거 진짜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쉽게 냈어요. 2번. 중종 때 기묘사화. 9번. 우리 국가직은 역사서 좋아한다고 했죠. 역사서. 그래서 역사서 무조건 나온다고 했잖아. 무조건. 백포 나오는데 고려 또는 조선을 낸다고 했어요. 고려 또는 조선을 낸다라고 했는데 딱 고려 조선시대 역사서 두 개를 냈네요. 그래서 가 우리 사료 많이 받잖아. 삼국사기죠. 삼국사기. 가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글을 왕에게 받쳤다. 성상전하께서 이 사서를 널리 열람하시고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어때요. 중국 것은 잘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는 잘 모른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의 역사 하물며 신라 고구려 백지 나라 세우고 정립하며 등이 예의로서 중국과 통한가닥으로 범협의 한서 당서 모두 열전이 있으나 국내는 상시하고 국외는 소라겠다. 즉 중국 애들도 우리 역사를 썼는데 우리 역사를 소홀히 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 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종의 명으로 쓴 관찬사서 삼국사기죠. 이 사료는 작년 지방직 사료 아니겠습니까? 작년 지방직 사료를 그대로 냈잖아 이게. 삼국사기. 오랜만에 유득공의 발해고가 나왔죠.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이 시대를 그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서에 다음과 같은 서문이 실려 있다. 부여시와 고시가 방한담. 김씨의 신라가 남에 있고 통일신라가 대씨의 대조영이죠. 대조영의 발해가 북국이 있으니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 부르자. 유득공의 발해고가 되겠습니다. 유득공의 발해고는 잘 안내하는데 좀 출제를 했네요. 그래도 답은 3번이 되겠죠. 유득공의 발해고는 바로 만주 땅을 우리 역사로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이전까지는 대개였대요. 이전까지 역사서들은 주로 남방 중심의 사관이었잖아요. 계속. 신라 중심의 사관이었죠. 계속. 그렇죠. 계속 신라 중심의 사관이었는데 조선옥의 실학자들 중에 만주 중심 사관, 만주도 우리 역사다라고 보는 책들이 나왔잖아요.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이제 유득공의 발해고. 이종의 동사 아니겠습니까. 이종의 동사. 유득공의 발해고. 발해를 고찰해 보니까 우리 역사다. 이전까지는 발해를 우리 역사로 안 보고 말갈의 역사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종의 동사는 고구려를 강조했죠. 고구려야말로 유교의 중심국가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것도 이제 뭐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어요. 기초 문제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동명왕 편이죠. 이규보의 동명왕 편. 2번은 이련의 삼국유사. 4번은 동국통감이죠. 최초의 통사 아니겠어요. 10번. 다음 주장을 한 실학자가 쓴 책은 선생님이 생각했는데 이게 좀 헷갈렸을 것 같아. 이 문제가. 실학자. 토지를 겸병하는 자라고 해서 어찌 진정으로 빈민을 못살길 글고 나라의 정치를 해치려 하겠습니까. 토지를 겸병하는 자가 누구야. 지주죠. 돈 받는 사람이죠. 이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근본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라면 역시 부호를 심하게 책망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제가 세워지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된다. 즉 부자들 책망하지 말라는 거야. 법을 통해서 어때요. 이걸 어떻게 통제해보자는 거죠. 진실로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세우자. 나왔다. 한전제죠. 토지 소유를 제한하자. 한전제죠. 한전제가 둘 있잖아. 둘. 이익이죠. 이익과. 박지원 있잖아. 박지원. 그래서 이익의 한전제는 뭐야. 토지 소위의 한선이잖아. 한선. 한 농민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 그 땅을 둘로 구분하자. 영업전 설정에서 영업전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자. 나머지 땅은 팔아도 된다. 그래서 이익의 한전제가 나오려면 영업전이 꼭 나와야 돼요. 영업전 얘기가 없잖아. 그리고 부자 얘기했죠. 부자. 부자들은 땅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어때요. 땅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잘못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지 소위의 상한선을 설정해 주자는 거야. 상한선. 상한선. 어느 정도까지만 가지게 해 주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자들 너무나 뭐라고 하지 말자는 거죠. 즉 박지원이 되는 거야. 박지원. 만약에 이게 이익이 되려면 영업전이 무조건 나왔어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혹시 이게 한전제 아니냐. 그러면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믿어야 돼요. 영업전이 있었어야 돼. 영업전이. 단어가 없었죠. 그럼 이익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헷갈린 거야. 그런데 만약에 헷갈린 거야. 어떡하지. 이익이랑 박지원 헷갈려. 현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뒤로 하라고 했죠. 뒤로 가라. 어려우면 3번 하랬잖아. 3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대장 누구랬어. 박지원 박재가 하랬잖아. 박지원 박재가. 어려우면 박지원 박재가. 선생님이 귀에 못이 바뀌도록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아마 좀 헷갈렸으면은 이익으로 했었을 것 같아. 2번. 2번으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토지의 소유를 제한하는 법령. 토지 소유의 상한선이죠. 그래서 어느 해 어느 달 이유로 제한된 면적을 초과해 소유한 자는 더는 토지를 점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 나왔다.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한 거죠. 이 상은 사지 못하게 한 거죠. 답은 3번. 박지원의 열할기가 되겠다. 열할기가 되겠네요. 11번. 일제강점기죠. 보면은 문제들이 다 국가직이 좋아하는 주제들을 다 냈어요. 그런데 엄청 쉽게 냈다. 그러니까 주제는 벗어난 게 없어요. 국가직이 내내 주제를 냈는데 난이도를 쉽게 내냈냐 어렵게 내냈냐. 이게 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정리해 준 족보죠 족보. 족보를 믿어야 돼. 그 족보에서 결국 그 주제 나올 주제는 정해져 있는데 결국 난이도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상한 거 보지 마세요. 쓸데없는 겁니다. 결국 나올 주제를 쉽게 내냈냐 어렵게 내냈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것이야. 이게. 그래서 일제가 쭉쭉쭉 보니까 3.1운동 이전까지가 무단통치기 아니겠습니까. 무단통치기. 답은 1번이죠. 토지 조사령 공부됐다. 헛웃음이 나오네요. 너무 쉽죠. 1912년 무단통치기. 2번은 민족말살. 3번은 41년도 민족말살. 4번도 국가총동원법. 민족말살이죠. 38년. 12번. 밑에 핀 글을 묻고 있죠. 한국국민당을 이끌었던 그는 김구죠. 김구가 1935년 중국국민당 장계석 흉내내가지고 한국국민당 만들었잖아요. 김구가 35년 만들었다. 그러다가 1940년 중경에 정착해서 3당을 통합해서 한국독립당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광복지급군은 정부 수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남한 단독선거 결정제다. 김규식과 함께 북한에 갔다. 김구잖아 김구. 역시 국가직이 김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야 김구 너무 많이 했으니까 김규식 하면 한 번 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번주에 김규식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나만 기억하는구나. 국가직은 김구를 좋아하는데 나도 많이 냈으니까 김규식 한 번 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또 김구를 냈네요. 또 김구를 냈어요. 답은 4번이죠. 김구는 반탁운동을 주도했잖아. 모스크바 3상회담에서 신탁통치가 결정되니까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전개했죠. 1번. 자우압작 7원칙은 자우압작운동인데 김구는 불참했고 2번. 권준위를 주도했던 건 여운영과 안재웅이죠. 3번. 대조선 국민군단은 박용만이 되겠죠. 자 13번. 재원국회 묻고 있다. 재원국회. 재원국회는 1948년 50 총선거로 나왔죠. 50 총선거로 나와서 1950년. 530 총선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재원국회는 임기가 2년이었죠. 그래서 재원국회 시절 만들어진 대표적인 법이 두 개 있다고 했어요. 두 개. 두 개. 두 개 뭐죠? 하나는 반민법. 반민법.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기출문제잖아. 반민적 행위 처벌법. 반민법이 1948년 9월에 나왔죠. 반민법. 답이 이제 뭐야. 1번이 되는 거죠. 반민특이죠. 반민특이. 반민특이가 1948년 10월달이 나온 거죠. 이게 답이다. 이게 답.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가 했어요. 농지기업법 만들었잖아요. 농지기업법. 농지기업법. 49년 6월달 농지기업법을 만들고 50년 3월달 개정해서 시행했죠. 이렇게 해서 이건 기출문제야. 재원국회에서 만든 두 개의 대표적인 법. 이건 나왔었죠. 기출문제집에 있습니다. 1권에 있을 거야. 1권에. 답 1번. 2번. 한일업정은 65. 3번. 72년. 4번. 72년이 되겠죠. 박정희 때다. 그래서 2, 3, 4는 전부 다 박정희 때가 되겠어요. 14번. 미추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고종이 직위한 직후 실권을 자약한 그. 그럼 당연히 흥선대원군이겠죠. 고종이 나이가 어리니까 그의 부친인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있다 보니까 네 번째 줄 병인박해 일으켰대요. 이후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서 물러난 그는 이모군란 때 재직권하게 되죠. 흥선대원군이죠. 답은 2번이죠. 흥선대원군이 척합의를 세웠다. 이거 너무 쉽지 않냐. 솔직히. 우리가 왜 그토록 열심히 공부를 했죠. 공부한 이유가 없어. 너무 쉬워. 1번. 보빙사는 민시정권이 보냈고. 3번. 백주산 정계회는 숙정이고. 4번. 통리의 긴바문은 민시정권 아니겠습니까. 넘기죠. 15번. 괴로왕 괴롭힌 게 누구야. 장수왕 아니에요. 장수왕이 도림. 우리 이거 어저께 기억나죠. 어저께 사료특강 할 때 이거 봤잖아. 사료특강 할 때. 어제 이거 보고 간 건데. 그래서 장수왕이 괴로왕 괴롭히려고 도림이라는 간첩 보내서 괴로왕이 좋아하는 바둑이나 장기두기 했다고 했죠. 그래서 서울에 신도림이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어제. 어제 본 겁니다. 어제. 그래서 당연히 도림이 괴로왕 괴롭히다가 흔들다가 돌아와서 장수왕한테 보고 하니까 장수왕이 좋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 평양촌도. 평양촌도. 장수왕. 이것도 어제 했던 것 같은데. 어제 사료특강 할 때 문제 풀어가지고. 정답이 평양촌도 아니었어요. 쌤 기억인데. 1번. 2번은 고국천왕. 3번은 미천왕. 4번은 신라에 신입한 외군을 격퇴해줬다. 관계토죠. 16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문화에서는. 이 건물은 주진포 양식이 맞배 지붕이다. 기둥은 배울림 양식이다. 보수공사 중 공리랑태 중상되었다는 성량문이 나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 이거 정리했죠. 기억나세요. 쌤이 저저번주에 됐잖아. 안동 알죠. 안동. 문제 있잖아. 안동. 보은. 공주해가지고 쌤이 지역별 문화재 정리하면서 안동에 있는 문화재 조심해야 된다 얘기했잖아. 안동. 안동. 이재명 씨. 안동 나올 수 있다. 엄청 강조한 거 알죠. 그래서 안동. 봉정사 공락처. 야 진짜 쌤이 뭐 이렇게 이렇게 날고 왔다 하는 거 정말 그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안종. 봉정사. 극락전이죠. 극락전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적은 충분히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2번. 안동 될 것 같다. 안동. 17번. 가단체 붙고 있어요. 아간파찬 이후 러시아 영향력이 강화되자 열광이권 침탈이 가속됐다. 이런 가운데 서재필 하면 독립협회죠. 독립협회. 독립협회도 나올 만하죠. 강조했었죠. 그래서 독립협회는 고종에게 자주독립을 굳건히 하고 내정개혁 단행하는 내용에서 담긴 상섬을 제출했다. 그래서 만민공동에 개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독립협회는 누구로부터 독립하겠다. 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청의 사대하는 영업문을 허물고 독립문을 지었죠. 너무 기초적인 거다. 답은 2번이 되겠죠. 1번은 2차 가보기역대 고종의 교육입국조서. 3번은 2차 가보기역대 고종의 홍범14죠. 4번은 대구의 국채보상운동이죠. 18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수험생을 무시하는 문제 아니냐. 이거는 20년 전 공무원 시험 문제입니다. 20, 30년 전에 공무원 하기 싫어하실 때 사람들이 별로 공무원 인기가 없었을 때 그냥 주는 문제로 냈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쌍성총관부는 공민왕이 직위에서 공망이 직위에서 수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다른 거 안 봐도 알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설할 필요가 없죠. 1번은 충선왕. 정동행성은 이제 이게 충렬왕 때인가. 충렬왕. 4번. 제왕운기도 충렬왕 때죠. 충렬왕 때. 그래서 가에 들어가죠. 다음은 3번. 19. 밀주친 이 나라의 경제사항을 묻고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이 나라는 관리에게 정해진 면적의 토지에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전시과를 줬다. 고려시대 전시과를 지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나라는 고려잖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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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고려시대 경제상황이 아닌 걸 묻고 있네요. 1번. 고려시대 3사가 했죠. 3사는 전국의 출납을 담당했던 회계기구죠. 회계기구. 맞죠. 재정기구 맞죠. 2번. 공무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가오에서 토지로 바꿨다. 이건 대동법이죠. 대동법. 광해군 때 대동법을 정해서 공물 대신에 쌀을 걷잖아요. 공물 대신에 쌀을 걷는다. 1결당 12도 아니겠어요. 답은 쉽게 2번이다. 3번. 토지세는 10분의 1세. 4번. 고려시대 특수행정구역인 소가 있었죠. 맞죠. 그래서 답은 쉽게 2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뭐 약간 웃음이 나오네요. 그래서 개화기 때 순서 문제인데 신미양유가 1871년이죠. 그리고 4번. 조미수어 통상조약은 1882년 아니겠습니까. 너무 쉽다. 이것도 역시 한 30년 전 공무원 시험이 너무 인기 없었을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선생님 생각인데 30년 전으로 퇴보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이거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한 우리 수험생들을 기만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좀 동의하시죠. 그렇잖아. 물론 점수 잘 나오면 좋겠지만 실력 차이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안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 운으로 붙는 거 아니냐 붙는다면 운이잖아.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정부가 우리 20대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좀 약간 문제를 기만했다. 저는 좀 솔직히 기분이 나빴어요. 좀 더 난이도를 그래도 올려 쓴 게 나았겠죠. 나야 여러분들도 공부한 만큼 또 문제를 풀고 또 기분도 좋고 물론 점수보다 다 잘 나올 게 다 100점 아니냐 혹시 아니야. 눈치 보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설명할 필요도 없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20, 30년 전으로 퇴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너무 쉽게 냈다. 라고 평가하겠고 이유는 선거 때 선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20대가 무서워가지고 20대들한테 아부하려고 쉽게 냈다. 이렇게 보이지만 역풍이 불 거야. 선생님이 카페에 들어갔거든요. 카페에서 벌써 욕이 올라오고 있더라. 이게 뭐냐고.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 안 한 사람이랑 차이가 없겠다.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 지방직은 어떻게 할까요? 쉽게나 할까요? 모르죠. 모르니까 항상 우리가 대비했던 대로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키면서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또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 잘 이꼬리 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믿고 수업 잘 따라하면 돼요. 시험 모두 고생하셨고 선생님이 오늘은 상남동이나 합성동 검사 안 할게요. 좀 쉬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박수 수고하세요.